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환전소 어디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where is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구요. 뒤에는 환전소라는 표현을 영어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currents exchange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환전소를 영어로 currency exchange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currency exchange 뒤에 office를 붙여서 currency exchange office 또는 currency exchange counter 라고 써주셔도 환전소라는 의미가 되겠구요. 그래서 뒤에 office나 counter를 생략해서 그냥 currency exchange 라고 하셔도 환전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중요한 것 현지에서 유통되는 화폐 단위로 화폐로 환전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전소를 찾을 때 환전소가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where is the currents exchange 환전소 어디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얼마나 환전하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how much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환전을 하다 라는 의미로 Do you exchange?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맨 끝에 있는 exchange 하면 이때는 동사로 쓰여서 환전을 하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how much 하면 얼마나 그리고 do you 당신은 그래서 환전을 얼마나 하는지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how much do you exchange? 얼마나 환전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수수료는 얼마예요?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how much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수수료 라는 의미로 It's your commission 이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commission 하면 어떠한 일에 대한 수수료 라는 의미가 되겠구요. 맨 앞에 있는 how much는 당연히 얼마인지 묻는 표현 그리고 your commission 당신이 받을 수수료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얼마인지 궁금할 때에 물어볼 수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how much is your commission? 수수료는 얼마예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돈 어떻게 드릴까요?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how would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you like your money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어떻게 드릴까요? 이러한 의미로 영어로는 how would you like?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직역을 하면 how 어떻게 would you like? 당신은 원하십니까? 이러한 의미가 되겠구요. 즉 환전을 할 때 또는 돈을 바꿔줄 때 어떻게 돈을 바꿀지 어떠한 화폐 단위로 바꿀지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how would you like your money? 돈 어떻게 드릴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전부 10달러 지폐로 주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I'd like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전부 10달러 지폐라는 의미로 all intense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앞부분에 있는 I'd like 하면 나는 원한다. I want 보다 약간 공손한 표현, 예의 있는 표현이 되겠구요.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전부 10달러 지폐라는 의미로 all intense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부 10달러 지폐가 필요할 때 전부 10달러 지폐로 바꿔주세요. 이러한 의미가 되겠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I'd like all intense 전부 10달러 지폐로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는데요. 이번 문장은 1달러 지폐들 섞어주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with some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구요. 뒤에는 1달러 지폐들 이라는 의미로 singles pleas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맨 앞에 있는 with 하면 뭐 뭐와 함께 그래서 섞어주세요 이러한 의미로 전치사 with를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some singles 할 때 single 하면 1달러 지폐 그래서 1달러 지폐를 영어로 single 이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즉 some singles 하면 1달러 지폐들 즉 1달러 지폐들도 함께 섞어주세요. 함께 환전해주세요. 이러한 의미가 되겠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with some singles please 1달러 지폐들 섞어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차 트렁크 열어주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would you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open the trunk 라고 써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열어주실래요? 열어주세요? 이러한 의미로 would you open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맨 앞에 있는 would you 하면 예의 있는 정중한 공손한 격식이 있는 표현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를 탔을 때 차 트렁크에 나의 짐을 실었을 경우 그러한 때 운전사에게 운전기사에게 차 트렁크 좀 열어달라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ould you open the trunk? 차 트렁크 열어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짐 좀 내려주실래요?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could you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짐을 내리다 라는 의미로 drop my baggage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drop 하면 짐을 어디에서 뭔가를 어디에서 내리다 내려놓다 이러한 의미로 drop 이라는 동사를 써주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could you 는 would you 처럼 정중한 표현으로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의미 즉 can you 보다 좀 더 예의있는 예의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맨 뒤에 있는 baggage 하면 짐 다른 단어로 luggage 또는 baggage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인 의미는 could you drop my baggage 짐 좀 내려주실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거스름돈이 안 맞아요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this is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the wrong change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wrong 하면 잘못된 틀린 그리고 change 하면 거스름돈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this is 이것이 즉 내가 받은 돈이 the wrong change 잘못된 거스름돈 이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구요. 그래서 거스름돈이 맞지 않을 때 틀릴 때 꼭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this is the wrong change 거스름돈이 안 맞아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요금이 얼마예요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how much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is the fair 이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fair 하면 보통 교통요금을 fair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택시를 탔을 때 택시 요금이 얼마인지 택시를 내리고 나서 요금을 낼 때 요금이 얼마인지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how much is the fair 요금이 얼마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표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환전소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currency exchange? Where is the currency exchange? Where is the currency exchange? Where is the 환전하세요? How much do you exchange? How much do you exchange? How much do you exchange? 수수료는 얼마예요? How much is your commission? How much is your commission? How much is your commission? 돈 어떻게 드릴까요? How would you like your money? How would you like your money? How would you like your money? 전부 10달러 지폐로 주세요. I'd like all in tens 1달러 지폐들 섞어 주세요. With some singles please 차 트렁크 열어주세요. Would you open the trunk? Would you open the trunk? Would you open the trunk? 짐 좀 내려주실래요? Could you drop my baggage? Could you drop my baggage? Could you drop my baggage? 거스름돈이 안 맞아요. This is the wrong change. This is the wrong change. This is the wrong change. 요금이 얼마예요? How much is the fair? How much is the fair? How much is the fair?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